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라우스타 베이비 킹크랩을 제가 택배로 받았습니다. 지금부터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프라우스타 베이비 킹크랩 이구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고 프라우스타 베이비 킹크랩을 데워서 먹는 팁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포장은 아주 간결하게 잘 되어 있구요. 여기에 보면 이게 대게 고장 영덕 강구왕가 구요 보시면 여기 삼덕 개 가위 세트까지 같이 제공을 해 주고 있대요 아래 보시면 보시다시피 대게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지금부터 대게를 삶아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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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